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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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우와 서류런도 사도 되겠다 내가 생각한 야시장은 아닌 것 같아 여기 완전 그냥 현대명동 그런 느낌이야 근데 또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한 야시장이 또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아직 초입이구나 100분의 1 진짜 알거든 와 근데 진짜 길다 와 기가 맥히네 기가 맥히네 지금부터는 드시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사나씨 다 맛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포장마차 나온다 여기서부터 양 옆으로 나와 뭐야 이거 바로 옆에 대학교가 있거든 아 고정마일도 너무 재밌겠다 오 저런 건 재밌지 슬슬 나와요 자 개도 있고요 우와 물 오 샹궁 샹궁 샹궁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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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헹 헹 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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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다양해 응 우와 맛있겠다 여기 잘못 들어가면 계획이 좋습니다 아 저거 뭐야 진짜 악어요? 이거 봐 밑에 악어도 있어 왜 이게 악어 고기야? 악어 고기 받으라고 와 와 진짜 악어 고기 오 과일 많이 판다 과일도 있고 어떻게 해 과일 하나 가? 오 웬일로 웬일로 과일부터 과일도 맛있거든요 에피탈에서 자 여러분 토마토 안에 매실 장아찌를 넣어서 이거 진짜 특이해 봐봐 우와 특이하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는 뭐야? 아 여기 다운 토마토에다가 매실 매실 어울리나? 어울려 어울려 단짠이 되나 약간 달달하면서 샤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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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음 아주 음 음 음 아 청순 드라마는 이미 끝났지 이미 그냥 음이야 음 음 음 음 음 매실이 쉬지 않는다 어 달달 Tai 이봐요 개고식 overs 샤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